아 너무 좀 아쉬운 판이 많이 나왔네요 아 로아이가 엄청 잘해 로아 입장에서 엄청 잘했고 이 바비 이제 레이지하츠가 직선 계열이 강하고 이제 횡이동을 잡는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음 자 이렇게 돼서 일단 목표가 이제 탈락을 한 번 지면 탈락이죠 만약에 뭐 지난 시즌처럼 대진표가 꼬이거나 뭐 이래서 페이브가 어쩌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근데 거의 뭐 졌다고 보면 되고 자 바로 꼬꼬마대 빵쟁이 식빵맨 자 대진표 좋지 않습니다 지금 VSL 예선 이 대진표 자 지난 시즌 파란을 우리 일으켰던 식빵맨 김타쿠 어 닉게임이 워낙 많아요 자 꼬꼬마는 드라군을 선택했습니다 자 꼬꼬마 대 빵쟁이 클라우디언은 지금 뭐 레이지 드라이브가 너무 좋죠 레이지 드라이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지난 시즌 시즌 1때 빵쟁이 활약은 엄청났기 때문에 절대로 말구를 떨어뜨리면서 올라왔죠 시즌 1 예선에서 말구를 잡으면서 올라와서 전띵가도 호각을 지난 시즌 3위를 했었던 전띵가도 호각을 자 꼬꼬마대 자 빵쟁이 시작합니다 일단 오우 워털트 드라군 입장에서는 역시나 시계인신을 땡겨줘야 됩니다 아 커키 좋아요 매직 커키 자 불 들어왔죠 스타버스트 들어왔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라 엄청 빠르고요 자 무릎 어? 콤보 실수? 콤보드랍? 이거 자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해모쿡 아 잠깐만 이거 콤보드랍이 뭐 결정적이었고 자 자 블리자드 해모로 띠로 찍고 다음에 자 지금 점프 일명 큐발이라고 그러죠 큐발 큐날라차기 발차기를 잘 막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움직여줘야되요 자 지금은 조금 음 예 강수였는데 아무래도 뭐 내 입장에서는 커킥을 많이 때렸기 때문에 콤보 잘 때렸고요 지금 저 콤보말고는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콤보는 지금 빵쟁이 선수가 사실은 되게 그런 어 캐릭에 대한 이해도는 되게 높아요 해외 경험만 조금만 더 붙는다면 충분히 8강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코코마는 사실 8강 이상급이거든요 다만 예선에서 떨어졌을뿐 예선만 통과하면 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포부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노상황 아 쌈발 맞기는 너무 힘들었죠 어설트랑 이지가 강제로 걸리기 때문에 메인 자 매직 콕킥으로 일단 응수가 갑니다 자 경기력 둘다 나쁘지 않아요 자 먼저 잡기 자 콕킥 자 끝자락 나쁘지 않은 시도였어요 어설트 어설트 콕킥이 무서운거에요 룩수리야 행동 이용해서 자 프레임 무시한 콕킥 지금 프레임을 무시했고 벽으로 보내면서 2대1까지 갑니다 방금같은 경우는 콕킥을 프레임을 무시하고 드라곤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가져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거를 역용을 잘했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치명적인데요 자 100포인트 데미지 블리자드의 마무리 1경기에서 거의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패드를 거의 다 보여줬고 빵쟁이 입장에서 컷킥을 쓰는 타이밍을 엄청 음 되게 막 타이밍이 되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막 컷킥을 쓴다라는 상황은 되게 좀 그러니까 컷킥을 쓰는건 사실 뻔하죠 뭐 클라우디오가 컷킥을 안쓰면은 안되지만 그거를 되게 비틀었는데 뒤로 빠지면서 발로 차는거가 사실은 원잽이라던가 외너퍼 같은걸 롤이그 쓴건데 그 타이밍이 어떨수록 카운트가 났죠 정리하면 프레임 싸움을 거슬러서 때리려고 했다가 망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도 자체가 나쁜건 아니었고 결과만 나쁘게 해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컷킥을 많이 깔아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서풀리 움직일 수 없다는걸 압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라를 이용해서 뒷기 13프레임 패키 잘했구요 자 리퍼 아 약간의 지금 뭐 게임상에 렉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어쩔수가 없구요 어쩔수 자 받아두고 자 이거 피하고 꼬꼬마 꼬마 볼까요 자 완벽하게 역가드까지 완벽하게 때렸네요 지금 상황은 빼도 박도 못했죠 근데 빵게도 지금 들깨도 좋고 운영자체 나쁘진 않습니다만 결정적인 2% 승리로 가는 그 공식이 조금은 부족해요 뭐 스코어가 뒤지고 있는거 뿐인지는 사실 경기 내용 나쁘지 않습니다 와 이거 꼬꼬마가 잘했네요 예상을 못했을것 같아요 벽으로 날려주고요 자 호밍기 알았다는거죠 행운 아 자 커밍드미스 무릎 좋았구요 자 서로 자 아 이거 안들어가죠 그렇죠 알고 있었죠 레지드라이브 레지드라이브 있기 때문에 어설트 자 1차 짬발 드사고 이거 안맞고요 레지드라이브 여기서 저는 주고 이 다음상 아 횡인홈으로 피했어야 됐는데 그게 뭐 쉽지가 않았죠 자 들이켜줬구요 자 카운터줬구요 벽까지 보내고 추가 코브에서 심리완벽합니다 코브 약간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아 너무 좋은데요 클라우디오 클라우디오 좋아요 지금 클라우디오 양자까지 걸리면서 이거는 미궁속으로 결과적으로 아까전에 횡신에서 오르노퍼를 앉아서 딜깨를 못했던 상황이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뭐 경기가 끝났다는건 아닌데 오우 오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양자 벌리지않구요 자 딜깨줬습니다 어설틀 어설틀 어설틀한 차가 빠집니다 리퍼를 타 자 양자 잘 풀구요 딜깨 못했습니다 리퍼 시간차 이거 들어 올려야죠 자 벽까지 갑니다 벽 금방해서 이 다음에 상황 여기서 납버스 잘 치구요 아 지금 레드를 계속 노리고 있는데요 레드를 너무 노리고 있어요 레드를 아 같이 맞으면서 2대2 2 자 계속 커키 걸고 매직 커키 한번 나오거든요 그렇죠 매직 커키 나오고 행위동 죽여줬구요 같이 한번 스타버스트 들어왔고 1타 자 반식 계속 노리고 있어요 자 보고 때리려고 했습니다만 맞지 않았구요 같이 맞으면 내가 2대2고 어설틀 자 여기서 보고 레드 아 이거 예상할 수 없었죠 1대1입니다 역시나 뭐 이 선수들도 누가 올라와도 대회 때 대회에 누가 올라와도 뭐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드라곤 입장에서 반식이 잡는걸 못하고 있죠 드라곤의 약점을 반식에를 지금 되게 잘 노리고 있기 때문에 캐리를 바꿉니다 자 이럴때 카타리나밖에 없다 카타리나도 반식에 약해요 카타리나가 데이터적으로 봤을때 클라우디어때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꼭 유리한 카드는 아닌데 어쨌든 반식에로 피하고 있기 때문에 자 무한맵이에요 이건 또 어떤 변수로 다가올지 둘다 벽으로 가면 되게 유리한 캐릭이었는데 벽이 삭제됐기 때문에 결국 기본기 싸움으로 간다는 건데 단타 싸움은 아무래도 클라우디어가 셀거고 연타 싸움에서 카운터를 나지 않는다는 과정에서는 카타리나가 되게 답답한건 사실인데 자 기사킹 자 카운터 났어요 카운터 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빵쟁이는 맞더라도 나한테 레이지 드라이브가 들어오면 얘긴 달라집니다 자 콤보 섬세하게 때려주고 다음 상황 봐요 레아 있죠 모든게 있습니다 모든게 있어요 자 들켜줬구요 양잡 이거 보고 아아 먼저 카운터 자 끝자락 카이킹 한번 노려봤습니다 무릎 자 지금 반식이 털릴뻔했죠 자 끝자락에서 맞지 않아요 짬바른 포밍기 한번 돌려봤는데 들킹하기는 되게 힘들구요 오다마저 커픽 한번 깔아봤습니다만 자 잡기 대회니까 긴장했기 때문에 맞을 수가 있어요 옆으로 구를거 알고 앞구르기 한 다음에 추가사항은 되게 좋았죠 자 들키 와 지금 되게 위험했는데 어쨌든 시간채였기 때문에 맞을 수 밖에 없었구요 자 불빛 날렸습니다 스타퍼스 날리고 레아만 나온 상황 이거 맞고 매너퍼 원투 원원 자 프레임 무시 자 슬라이딩 걸고 승부분을 꼽고마 자 레아 아직 안쓰구요 하이킹 선회 중단 아아 이거 맞기 힘들었죠 보고 때렸거든요 자 하이킹 자 무릎 한번 노려봤지만 맞자고 행동해서 룩수리아 다음에 날라차기 먼저 컷기 맨오퍼 야 경기수증 엄청 좋습니다 자 릴라 맞추고 스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되거든요 아 이건 좀 뻔했죠 드립게 당하구요 처음으로 뻔한 컷킥을 썼네요 그만큼 이 스코어에 대한 부담이 싸는 얘기거든요 그전까지 컷킥은 정말 라이스가 많았는데요 그전까지 컷킥은 정말 라이스가 많았는데요 자 마지막 기계죠 자 요번에 컷킥이냐 레아냐 레이지드라이브냐 아아 가져가구요 더둑머케익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지금 하단을 버린다는걸로 좀 눈치를 챘는데 그런 영극일 수도 있어요 하다 자 업어 다음에 딜킹 안들어갔구요 고고 카운터 자 다시한번 빵쟁이 역전이 가능할지 레아를 만들어줄지 자 레아가 아닌게 오히려 물리할수도 있는 상황 자 레아입니다 이득 가져가구요 여기서 여기서 야 아아 가져가네요 꼬꼬마 아아 빵쟁이 좋은 경기 펼쳤지만 꼬꼬마한테 패배하고 맙니다 게임 오버